I send you the ticket. You already check 했제? 6.30. So then you have to go to the gate number 10 or 11. Put it and then I go on the first one. And then how can I know is Changwon already? They're gonna say, They're gonna say, That is so. You just wake up. 자,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55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에서 많이 봤어요. 아, 예. 아, 일하시나봐요? 네. 네. 화이팅! 떠위는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떠위가 얼마 전에 인천에 왔었는데 이번 달 근무, 새로운 근무표가 나왔는데 거기에 또 긴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참 이게 뭐 일하면서 나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은근히 좀 뭐 그 달에 뭔가 연휴가 조금 있기도 하고 혹시나 좀 몸이 아프면 바로바로 또 일을 빼주고 막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 날씨가 엄청 좋을 때고 그리고 이제 음식이 또 그립다고 일단 우리나라로 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후 5시 도착하는 스케줄인데 떠위가 서울을 또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도착하자마자 창원으로 바로 또 오는 걸로 또 합의를 받습니다. 제가 데리도 오는 거는 또 그냥 괜히 왔다갔다 하기 또 거리가 또 멀잖아요. 그래서 혼자 창원까지 일단 오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또 창원으로 바로 오는 또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페를 또 예약을 해서 또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버스 타고 혼자 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정은 아니거든요. 버스 타고 5시간 동안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오는 5시간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비행기도 9시간 넘게 타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말로는 여기 혼자 온다고 해도 데리러 오지 않으면 뭔가 조금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몰래 인천공항에 가서 혼자 이제 공항에서 뭐 하는지 버스는 잘 타는지 지켜봤다가 같은 버스를 타고 내려올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보통 겨울에 떠위 앞에 사는 이 옷만 있기 때문에 이 옷은 입고 가면 안 되고 되게 익숙하지 않은 옷 이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네요. 이거 입고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입고 가면 아마 떠위 앞에 지나가도 몰라볼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그 2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버스 타러. 지금 버스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여행 거리가 되면 보통 기차를 이용하잖아요. 기차가 아무래도 뭐 정시간에 딱딱딱 고착하는 것도 있고 기차가 편한 분들이 있나봐요. 화장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버스가 굉장히 좀 몸에 맞더라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저기 잠자기도 너무 편하고 중간에 뭐 휴게소 말고는 정차하는 것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니까 의자 제껴지는 그 각도 자체가 일단은 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제껴지다시피 하는데 일단은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누울 정도로 아주 편하게 제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편하고 더위가 나오는 게이트는 아직까지 뭐 어디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또 쉽거든요. 카타르에서 오는 게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버스 표를 또 제 휴대폰 번호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 거를 먼저 찾고 더위는 또 나중에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놔야겠네요. 부산 노포동 부산 노포동 부산 노포동 가시는 거예요? 버스 없어요. 버스 없다고 부산 노포동 창원 가는 거 예약해놨거든요 네,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창원 가시는 거 두 개 예약되어 있는데 부산 노포동 2번 하나 주시고 1번은 조금 이따 누가 따로 찾으러 올 거예요 그거는 출발입니다. A-2번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를 찾았습니다. 일단은 제 좌석은 2번이고 또의 좌석은 1번. 메인 앞자리 자, 지금 카타르 항공 여기 딱 한 대 있어요. 5시로 차 그리고 게이트 2 어, 저기 말을 할 줄 알아요. 안 돼요? 어디 어디가요, 어디 전남 광주로 갈 고속버스 티켓 몇 표수 어디 있어요? 티켓 주세요. 오케이 응 머니 머니 없어 아, 혹시 수화 가능하신 분 없나요? 이분 버스 버스를 그 아니요, 아닌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닌 거 같아요 저 러시아 버스 버스 판매소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5시 광주광역시 가는 거 어, 예 그걸로 주세요 7시 40분 차입니다 12B-2번으로 가세요 2시간 2시간 3시간 오, 유튜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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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아 부르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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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분이 저기 뭔가 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언어소통 버스 시간 매진이래가지고 버스 표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 조금 버스 판매 하시는 분이 조금만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저분도 답답해하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카타르항공 착륙했다고 사인이 뜨네요. 여기 착륙 50분 전 30분만 기다리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되돌아 먹었더니 버스에서 요즘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까지는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지금 카타르항공에서 내린 것처럼 보이는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또 전화하고 가상통화하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잠깐 또 잠 다고 있거든요. 떠 있는 지금 제가 계속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랑 메시지에서 보내는데 지금 이거를 받아버리면 바로 들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버티겠습니다. 30분 만 버티면 저희가 버스를 타러 갈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희가 버스를 타러 갈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잠시 후에 전화하는 게 좋네요. 어어? 이쪽으로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아, 못 봤다. 아, 큰일 났다. 아, 나이스. 오우, 실관적으로 머리를 휙 돌리길래 깜짝 놀랐네. 아, 무슨 일일이 없었네요. 아, 정말.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버스가 이게 딱 그... 어디 계세요? 진짜 오늘 하루 기네요. 버스 타고 5시간 오고 동항에서도 한 3시간 반? 거의 2시간 정도 길게 하고 일단은 시간이 돼가지고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꼬리가 이제 앉았습니다. 1번 초석입니다. 1번 초석입니다. 2번 초석입니다. 2번 초석입니다. 아빠 디자인의 Where you here? 라이트 어땠어. Good. Actually. Why you come here. I told you not to come here. It's too tired maybe. No-no-no-no. It's okay-it's okay. So take a rest and rest to sleep alone. You ready? The hotel at 10 o'clock. 9, 10 o'clock. We gotta go here. We gotta eat something. Why are you coming here? It's not comfortable that they are bringing up. No yeah. 국밥 샵을 찾았어요. 국밥 샵을 찾았어요. 국밥 샵을 찾았어요. 아쉽다. 국밥 샵을 먹으려고 해요. 국밥 샵을 먹으려고 해요. 10년 전에 국밥 샵을 먹으려고 해요. 국밥 샵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도 편의점은 아직까지. 컨벤니언스토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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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한 번도 안 먹어야지.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네, 그런데요. 프로틴을 먹으려고 해요. 여기 있잖아. 프로틴. 포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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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니까요. 지금 거의 새벽 1시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음식을 먹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먹어라. 이것은 계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똑같은 친구, 마지막 프라이터. 네. 와, 좋네요. 어떻게 한국 프라이터가 왔어요? 아, 그녀는 스터베이서. 아, 그녀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그녀는 각자 매일 업소에서 받을 수 있을까? 만약 각자 매일 업소 하나는, 각자 매일 업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야, 각자의 수술을 알아요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다가서 그 이유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소에서 다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이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 주변에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을 안전한 곳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곳에서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인천에 오면 서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오면 이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오면 또 오면 환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타이틀랜드가 더 비싸게 되었을때 내가 너가 거기서 봐야겠다 훨씬 더 좋은데 나도 또 가야할 때 가야할 때 가야할 때 근데 내가 배울 때가 더 좋은데 왜냐면 타이틀랜드가 더 쉽게 가야할 때 내가 더 쉽게 가야할 때 보통 타이틀랜드가 더 쉽게 가야할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